안녕하세요. 저는 작품 대화야, 대화응, 대화 히읗을 제작한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 이민희입니다. 현재 저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함께이지만 다름의 의미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는 고도아트 갤러리입니다. 고도아트 갤러리는 대구 중구 청라운더 끝자락 필름통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제 작품 대화 시리즈는 말 그대로 대화에 대한 작품입니다.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것이 소통이죠. 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화 중 우리는 무수한 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합니다. 그렇기에 사용하는 언어와 비언어가 맞지 않는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저는 다양한 언어와 비언어의 조합, 이 부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. 세 점의 대화 작품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지 여러분들은 추측을 해보거나 혹은 그 대화에 참여해서 그들의 대화를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이 작품들은 소조 기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점토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고, 석고 틀을 뜨고 합성수지로 성형을 한 작품입니다. 글자는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작품의 머리 부분에 있는 글자와 몸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겠죠. 관람하면서 이 행동에 다른 글자가 들어가면 어떨까, 또는 이 글자에 다른 행동이 들어가면 어떨까와 같은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.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세 점의 대화 작품으로도 가능한데요. 예를 들면 대화, 야의 몸에 대화, 응의 글자, 응이 조합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작품을 보시게 되면 머리 부분에 있는 글자와 어떤 행동을 하는 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. 글자는 모양들을 똑같이 하지 않고 변화를 조금씩 주었고요. 몸 부분은 행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. 컬러링 같은 경우는 글자는 까만색으로 몸은 흰색으로 너무 가벼운 느낌은 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 작품을 만들면서 따로 이야기할 만한 비하인드는 없었고 대신 만들고 난 후에 만든 글자와 몸을 조합하려니 저도 헷갈려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클리프 1912 내 복합문화예술공간 보이드 갤러리에서 패밀리 컬러 예술과 가족의 삶의 탐구전이 11월 8일 일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3주간 개최됩니다. 현재 함께이지만 다름의 의미, 전시작가 3인의 새로운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